최근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가 시류를 채취한 물금과 메리취수장 원수에서 바람 가능 물질인 과불화 옥탄산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물금과 메리취수장 원수에서 검출된 과불화 옥탄산은 환경부의 먹는 물 감시 기준인 이터당 0.07 마이크로그램의 최대 20%까지 검출됐지만 정수처리된 수돗물에서는 감시 기준의 7.1, 14.3%가 검출돼 수돗물은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먹는 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처리 능력이 높은 입상활성탄 교체 주기를 축소하고 분말활성탄 투입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밀양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원정수 수질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